다음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브리핑 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 바꾸기 관련돼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관웅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정당의 틀이라며 최근 당론 채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낙연 대표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조변 석게 한다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말 바꾸기 매우 유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입장과 행보는 그 자체로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큰 틀에서 3당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당 대표 회의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강제 당론 및 최근 임대차 3법까지 법안에 대한 당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채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당론 채택 요구를 과거 정당의 틀로 규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과거 정당의 틀에 갇혀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지고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를 선택하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당원 총투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에서 후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것이 아니라 당론 채택과 법안 처리에 대한 일치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